기녀와 이론사랑 그를 찾아가서 결혼비용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노지는 걸어서 길을 떠났어요. 이었고 노지는 선천부의 문 앞에 이르렀으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엄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시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때마침 젊은 기녀 하나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노진을 그윽히 보더니 말했어요. 도령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지는 기녀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도령님께서는 반드시 제 집의 거처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낭자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제게 생각이 있어 그러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노지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신히 관하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네가 여기에는 어쩐 일로 왔느냐? 노진이 사정을 얘기하자 당숙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관청의 빚도 많아서 매우 힘이 든다. 실망한 노지는 자신이 거쳐할 곳을 당숙에게 알리고 관하를 나와 그 기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기녀는 노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기녀의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노진의 사정을 듣고 기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관 사또께서는 수단이 매우 모자라는 분이라 비록 친척이라 해도 혼수 비용을 넉넉하게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귀골과 욕모를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되실 뿐인데 어찌 스스로 걸객의 행동을 합니까 제가 모아놓은 은돈이 오백냥 정도 있는데 여기 멎을 머무시다가 본관 사또을 만나지 마시고 이 은돈을 가지고 돌아가시지요. 노진은 기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당숙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치 안쏘 내가 그리 빨리 가버리면 당숙께서 섭섭해할 것이오. 도령은 가까운 친척을 믿지만 친척인 사또께서 그러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돈을 얻는다고 해도 불과 수십냥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은 노진은 며칠 동안 낮에는 관문에 들어가 당숙을 만나고 밤이면 기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당숙은 여전히 노진이 오는 것을 꺼렸어요. 어느 날 밤 기녀는 등잔불 아래에서 행장을 꾸리고 은돈을 내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녀는 말에 짐을 싣고 노진에게 떠나기를 재촉했어요. 도령께서는 십 년 안에 반드시 크게 귀히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땅히 품향을 깨끗이 하고 도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현숙한 부인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건강에 주의하고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기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진을 배웅했습니다. 노진은 하는 수 없이 당숙에게 하직 인사도 못하고 길을 떠났지요. 다음날 봉관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속으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진은 가지고 온 은돈으로 결혼을 하고 재산을 일으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진은 공부에만 전념해 4, 5년 뒤에 과거에 급제했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관서지방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아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노진은 그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녀는 없고 기녀의 노모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진을 알아본 노모가 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선비님을 보낸 후 집을 나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야 선비님을 배우니 꼭 제 딸을 보는 듯합니다. 망연사실하던 노진은 마음을 추스리고 난 후 말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친께서는 딸의 생사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근래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성천에 있는 절의 경내에 들어가 몸을 의탁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서 이후로 몇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소문인지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늙고 기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모의 말을 다 듣고 난 노진은 곧바로 성천으로 가서 주위 절들을 샅샅이 돌며 그 기녀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한 남자의 이르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은 초막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진이 그곳에 오르려고 했으나 바위가 험해 발을 붙이기조차 어려웠지요. 천신망고 끝에 올라가 보니 여승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진은 여승들에게 그 기녀의 사연을 말하고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 여승이 말했어요. 4, 5년 전에 나이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약간의 은돈을 가지고 와서 아래에 있는 남자에 바치고 소자 스님에게 부디 끼니를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곳에 올라와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린 채 오로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밥은 겨우 창틈으로 드리고 대소변을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이내 들어가니 우리조차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가 취한지 벌써 여러 해라 다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칭송하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노진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기녀라 생각하고 소자승을 불러 창틈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남원의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지요. 소자승이 전하는 말을 들은 기녀가 소자승에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만일 노도령이 왔다면 등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소자승의 말을 전해 듣고 기녀의 굳은 절개와 의리에 감동한 노진은 자신이 등과해 어사의 신분이 되어 찾아왔노라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기녀는 소자승을 물러가게 하고 노진을 문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자취를 감추고 이곳에 거쳐한 것은 오로지 어사님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에야 어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나가서 뵙는 것이 도리노나 여러 해 동안 산바람머리와 씻지 않은 추한 몰골로 어사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우 건데 여기서 며칠만 머물러 주시면 저의 본래 모습으로 몸을 깨끗이 단장한 후 뵙겠습니다. 알았소. 며칠 후 기녀는 예쁘게 화장을 한 얼굴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 어사를 만났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몰려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두 사람의 내력을 알고 난 그 절의 스님들도 두 사람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어사는 봉간사또에게 부탁해 가마와 여권을 빌린 다음 그녀를 선천으로 보내 모친과 상봉하도록 했습니다. 노진은 어사의 임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사람과 말을 보내어 그 기녀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의 약속 옛날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생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가난했어요.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며 착실히 돈을 모아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첫날밤을 지내고 나자 부인이 김생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윗방의 방문을 막아야 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면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김생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겠지요. 아이를 낳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가 가난해서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아서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윗방에 거쳐 하시면서 집신을 짜고 저는 아랫방에서 길쌈을 해 살림을 꼬려나가겠습니다. 10년을 기한으로 하루에 죽 한 그릇만 먹기로 하고 집안을 일으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년씩이나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김생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윗방의 문을 막고 부인과 따로 거쳐 하면서 집신을 짰습니다. 김생의 집 뒤에는 버려진 밭이 있었는데 해가 저물면 반드시 예늘곱 개의 구덩이를 파괴로 약속했지요. 설날이 다가오자 부인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복주머니에는 개똥 한 가마니 값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큰 마을의 머슴들에게 나누어주고 봄에 개똥을 달라고 하십시오. 봄이 되자 김생의 집에는 머슴들이 가지고 온 개똥이 가득했습니다. 김생과 부인은 그 개똥을 미리 파둔 구덩이에 골고루 넣고 덮은 다음 그곳에 봄보리를 심었습니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 거두어들인 보리가 백섬이나 되었어요. 또 그 자리에 담배를 심어 수십량의 돈을 벌었습니다. 부부가 성실하게 일을 해 6, 7년 정도 지나자 재물과 곡식이 불어나 집안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사는 죽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십년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김생은 부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약속한 십년이 되었으니 이제 밥을 먹어도 되지 않겠소? 그러자 부인은 김생을 나무랐어요. 우리가 약속한 십년이 딱 내일인데 하룻밤을 참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김생은 무한하여 물러났습니다. 이윽고 십년이 되는 날 부부는 비로소 밥을 먹었어요. 김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년 만에 먹어보는 밥이요. 다 부인 덕이요. 서방님께서 저와 한 약속을 지킨 덕분입니다. 십년이 지나자 과연 부인의 말대로 김생의 집안은 큰 부를 이루어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호랍이 생활을 했던 김생은 부인과 동침하려고 했어요. 부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김생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초라한 집에서 부부가 동침에 서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부부는 얼마 후에 큰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김생과 부인은 동침을 했으나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어요. 김생이 이를 근심하고 탄식하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살림이 이처럼 번성하니 집안의 재산을 주관하고 대류를 이어갈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서방님은 주위의 친척집을 도로 돌아다녀 보시고 양자로 삼을만한 아이를 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정을 부치고 사랑하면서 보살피면 우리가 낳은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침내 같은 성을 가진 친척의 아이를 얻어 양자로 삼으니 집안은 더욱 든든해지고 살림도 번성했습니다. 아들은 과거에 합격해 큰 벼슬에 올랐고 김생의 후손들도 대대로 고간대작을 지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시성을 가진 한 교리가 조정에서 일어난 변을 피해 길을 가다가 보성 땅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몹시 말라 우물을 찾으니 한 젊은 여자가 물을 깃고 있었어요. 내가 목을 좀 죽여야 겠으니 물 한 바가지만 떠주면 고맙겠네. 젊은 여자는 물을 담은 바가지에 버들립을 띄워 이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교리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어요.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버들립을 띄워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비님께서는 지금 목이 몹시 마른 듯합니다. 혹시라도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체하실까 봐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립을 띄워드렸습니다. 이교리는 크게 놀라며 여자의 기특한 마음에 간복했습니다. 교수는 니댁의 딸인가? 저 건너 내가 근처에 사는 유기장집의 딸입니다. 물을 마신 이교리는 여자를 따라 유기장집으로 가서 사위로 삼아줄 것을 정했습니다. 지나가던 유생입니다. 제가 대기 따님과 부부의 연을 맺어 이 집에서 몸을 루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유기장 부부는 이교리를 집안에 두고 일을 시킬 생각으로 그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높은 집에서 편의자란 이교리는 유기를 만드는 일은 커녕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잠으로 소위를 하니 화가 난 유기장 부부가 딸을 불러 꼬지졌어요. 우리가 사위를 맞은 것은 유기만 되는 일손을 덜어볼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는데 어찌 사위놈은 아침저녁으로 밥만 축내며 빈둥거리기만 하는가 너의 서방은 밥주머니에 불과하니 앞으로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먹이도록 해라. 딸은 구박받는 남편이 불쌍하고 민망해 매일 솥바닥에 누룽지를 긁어 남편을 한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새 임금이 즉위에 조정을 바로 세우고 그 전 임금에게 죄를 받아 죽거나 귀양을 간 사람들을 모두 사면 했습니다. 이교리의 벼슬도 회복되어 다시 조정에 들어오도록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유기장집에서 기거하던 이교리도 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유기장은 매월 초하룻날 유기를 관하에 납품했는데 그때가 마침 초하룻날 이었어요. 이교리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관가의 유기납품은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장인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지요. 맨날 잠만 자면서 동서남북도 분간 못하는 자네가 어떻게 유기를 관문해 드리겠느냐. 내가 직접 드려도 매번 퇴짜를 당하는 반인데. 장인은 그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말했어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게 하시지요. 어찌 가보지도 못하게 합니까. 딸의 간청에 유기장은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이교리는 유기를 매고 곧장 관하의 뜰로 들어가 큰소리로 말랬습니다. 아랫마을 유기장에서 왔습니다. 유기를 납품하러 왔습니다. 관하의 사또는 이교리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또는 그의 목소리와 얼굴을 살피더니 깜짝 놀라 마루를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교리 아닙니까? 교리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조정에서 공을 찾는다는 관문이 돌고 있으니 속히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또는 이교리를 안으로 맞아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관복도 내오게 했습니다. 또 이교리가 읍성에 있다는 것을 가명에 보고하고 말을 내어 이교리가 한양으로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채비를 꾸려 주었습니다. 이교리가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내 몸을 의탁하게 해준 주인과의 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네. 게다가 그 집에는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아내가 있네. 내 마땅히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와야겠으니 사또께서는 내일 그 집으로 와주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리는 올 때와 같은 곳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유기장 집으로 갔습니다. 유기를 무사히 납품하고 왔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군. 솔개가 천년을 늙으면 꽁 한 마리를 꽤 찬다는 말이 헌말이 아닐세. 우리 사위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오늘은 마땅히 밥을 많이 주도록 해라. 다음날 날이 밝자 이교리는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를 본 장인이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어제는 유기를 납품하더니 오늘은 비질까지 하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이교리는 비질을 끝낸 마당에 멍석을 펼쳤습니다. 장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멍석은 왜 펴는가 오늘 본관 사또께서 이 집에 행차할 것입니다. 장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사또가 까닭없이 우리 집에 행차를 한다니 그러고 보니 어제 유기를 납품했다는 말도 거짓말이군 필시 길거리에 버리고 온 게 틀림없어. 장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하의 공방 아전이 병풍과 방석 등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것을 설치한 뒤에 말했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깜짝 놀란 유기장 부부는 소란을 떨며 안으로 숨었지요. 잠시 뒤에 말을 탄 사또가 의장병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방 안에 들어가 이교리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에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뵙기를 정합니다. 이에 이교리의 부인이 나와서 절하며 사또를 맞았지요. 사또가 살펴보니 비록 의복은 남노하나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또가 말했어요. 이교리께서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다행히 형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형수님의 은공이 큽니다. 이교리의 부인은 다소곳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소차분 미천한 몸입니다. 서방님께서 이리 존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무례하게 대한 죄가 큽니다. 또한 사또께서 오늘 누추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니 영광이 지극해 혹 저희 집에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사또는 곧 유기장 부부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서 이교리의 딱한 처지를 알고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장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인들은 사위님께 딱히 해드린 것도 없사옵니다. 이리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소홀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있던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분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귀한 딸을 제게 주셨으니 평생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사토는 가지고 온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유기장 부부와 그 딸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유기장의 집 안팎에는 정갈을 듣고 달려온 이웃 수령들과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이교리는 사토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이미 나와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이니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마 하나를 내어주면 고맙겠네. 사토는 곧 가마를 내어 이교리를 한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교리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입궐에 임금을 베었지요. 임금은 반갑게 맞으며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이교리는 유기장의 딸과 인연을 맺은 이를 자세히 아래였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공의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정성이 실로 갸륵하도다. 소실로 삼지 말고 조강지처의 예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교리가 그녀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생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숯 굽는 할아버지 부부 옛날 경상남도 김해에 숯을 굽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딸은 얼굴도 예쁜데다가 마음씨가 아주 고와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그 고을에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고약한 원님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백성들을 잘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돈과 보물을 마구 긁어모으느라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가 창고에 있던 곡식을 살림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구워주고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몇 곱을 더해 갚도록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웠던 백성들은 추수 때가 되면 수확한 곡식을 거의 다 원님에게 이자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고 원님의 창고에는 곡식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지요. 수꿉는 할아버지도 열심히 나무를 베어다 수출구어 팔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원님에게 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꿉는 할아버지의 딸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이 원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수꿉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네가 빌려간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아주 많습니다요. 알긴 아는군. 네가 빌려간 곡식이 이자까지 합쳐 백섬도 넘느니라. 이번 달 안으로 모두 갚도록 하여라. 정 못 갚겠거든 내 딸을 내게 바치거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 보지할 생각일랑 하지를 말고. 원님의 호령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저 한숨만 쉬며 걱정을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쌀 열섬도 채 안 구웠는데 이자까지 백섬을 갚으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 굽는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다고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숲 굽는 할아버지는 길을 걸을 때도 억울해 억울해를 연신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걸 본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대체 뭐가 그리 억울하십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헌칠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을 어느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었던 터라 그 젊은이에게 이제까지의 사정을 속시원히 다 얘기했지요. 영감님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걱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제가 그 빚을 다 갚아드릴 테니 따님을 제게 시집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이 많고 부인도 있는 고약한 원님에게 팔려가느니 잘생긴 젊은이에게 딸을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숲 굽는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모든 얘기를 다하고 딸의 생각을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년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딸의 말이 떨어지자 젊은이는 품 안에서 동그라미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겁니다. 전 따님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 부부가 딸과 작별의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떠나겠다고 서둘렀지요. 쑥 굽는 할아버지 부부는 넋을 놓고 젊은이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딸의 손을 잡자마자 둘의 모습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이의 손에 이끌려간 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뒷산에 도착했답니다. 어둑어둑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딸을 이끌고 골짜기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골짜기 구석진 곳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는데 젊은이는 젊은이는 딸을 데리고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서자 젊은이의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얼굴 빛깔이 푸르스름해지더니 눈동자가 빨개지는 겁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야 그렇지만 널 해치지는 않을 거야. 딸은 자신의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낮에는 잘생긴 청년이 되어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실컷 잠만 자다가 밤이면 도깨비가 되어 어디론가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온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가 딸을 믿고 온 집안의 살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받아 쥔 딸은 창고 문을 열어보았 답니다. 창고 에는 곡식과 번쩍이는 보물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는 딸의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창고 를 보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굶기를 밥 먹듯 하실 텐데 젖살 한 섬만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딸은 궁리 끝에 꾀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깥에서 돌아온 도깨비는 딸에게 팔다리를 주무르라고 했어요. 딸은 도깨비의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도깨비가 눈을 감고 스르르 잠에 빠지려 할 때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고 또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딸이 도깨비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건 왜? 도깨비가 깜짝 놀라 눈에 부릅떬지요? 제가 그래도 당신 부인인데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당신은 내 색시 딸은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당신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건 흰 수탁하고 흰 개야. 그러니 음식을 만들 때 절대로 그런 걸 넣으면 안 돼. 그리고 피는 더 싫어해. 예, 알았어요. 염려 마세요. 딸은 도깨비의 다리를 주무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딸은 잘생긴 젊은이로 변한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졌을 때는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좋다는데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한 열흘 정도면 한 푸대 딸 수 있지. 도깨비는 그 길로 천도복숭아를 따겠다고 동골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딸은 얼른 감나가는 보물을 싸가지고 동굴에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열흘이 지나 천도복숭아를 한 푸대에 짊어지고 돌아온 도깨비는 동굴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한편 딸을 보내놓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숲굽는 할아버지 부부는 갑작스럽게 딸이 나타나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버지 글쎄 그 젊은이가 도깨비였어요. 뭐라고? 지금 하늘나라에 천도복숭아를 따러갔는데 그 도깨비는 흰 수탉과 흰 개를 무서워하니 얼른 그것들을 구해다 놓으세요. 딸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장에 가서 흰 수탉과 흰 개를 구해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구해온 흰 수탉과 흰 개를 마당에 매놓았지요. 그리고는 흰 수탉과 흰 개의 피를 울타리에 쭉 뿌렸습니다. 화가 난 도깨비가 천도복숭아를 내동댕이 치고는 숲 굽는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도깨비가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 흰 개가 목청껏 짓기 시작했습니다. 흰 수탉도 회를 치며 울었고요. 거기다가 피 비린내가 코를 찔러 도깨비는 도저히 할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 죽는다. 놀란 도깨비는 산속 동굴로 부리나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숲 굽는 마을에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그 후 숲 굽는 할아버지 부부와 딸은 가져온 보물을 팔아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본 개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상한 병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부모와 친척이 전염병으로 죽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복슬복슬한 털이 만져졌어요. 너 복시리로구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복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니? 그래도 너는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었구나. 아이는 너무 반가워서 복시리를 껴안았습니다. 복시리는 아이네 집에서 키우던 개였어요. 부모가 죽은 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복시리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왜 그러니? 밖에 나가자고? 아이는 복시리에게 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시리는 자기 꼬리를 아이 손에 댔습니다. 아이는 그 꼬리를 잡고 복시리를 따라갔어요. 복시리는 텅빈 마을에 벗어나 한참 걸어갔습니다. 복시리가 아이를 데려간 곳은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에 피해가 적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복시리는 어디선가 빈 바가지를 하나 얻어와서 바가지를 입에 물고 집집마다 동냥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를 입에 문 복시리와 꼬리를 잡은 아이가 나타나면 집주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바가지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가엾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안 못 보는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말을 한 바퀴 돌자 바가지에 밥이 수북이 담겼습니다. 복시리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마치자 그제야 남은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복시리는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시원한 우물물로 목을 축일 수 있었어요. 복시리는 아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이집저집 동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을은 텅 비어있었지만 아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시리가 늘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누가 복시리에 대해 물으면 나는 부모에게서 낫지만 이게 덕에 살아갑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전염병이 수그러들자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마을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네. 안 못 보는 어린 주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다니. 이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임금은 복시리에게 정상품 벼슬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도깨비가 못 먹은 콩 하늘 옛날에 밤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가 조금만 오면 온통 홍수가 나고 반대로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 난리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 해 여름은 비가 두 달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곡식이 타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 앞 복해천을 막아 저수지만 만들어도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지. 가뭄도 막고 홍수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었으면 했지만 밤골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물이란 물은 다 말라 어느 곳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노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밭은 먼지가 풀풀 날려 밤골 마을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저 물 걱정뿐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날도 더운데 오늘은 강에 가서 낚시질이나 하자 그러던 어느 날 은행나무집 떡거머리 총각은 밤골에서 이시별이 떨어진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강은 밤골과 달리 물이 가득 차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을로 댈 수는 없을까 떡거머리 총각은 이런 생각을 하며 낚시줄을 강가에 들이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저물도록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님께 어죽이라도 끓여드리려고 했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는구나. 날이 저물어도 고기가 잡히지 않자 떡거머리 총각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낚시대가 움직였습니다. 이쿠 왔구나. 떡거머리 총각은 낚시대를 잡아채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낚시대가 휘청이는 게 제법 큰 놈 같았지요. 힘을 써 낚시대를 낚아채 보니 커다란 잉어가 찌를 물고 있었습니다. 옳지, 잉어구나. 떡거머리 총각은 기뻐하며 잉어를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누가 바구니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잉어가 담긴 바구니를 봐도 또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바구니에 있는 잉어를 꺼내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따르는 발소리가 들려 걸음을 딱 멈추면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총각이 또 걷기 시작하면 다시 저벅저벅 소리가 들렸지요. 이거 도깨비가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떡거머리 총각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쟁걸음으로 산을 넘어오는데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리고 위아래 이빨이 서로 부딪혀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몇 번이나 잉어가 든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문난 효자인 총각은 늙으신 어머니의 몸보신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불이 났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총각을 따라오던 발자국 소리는 떡거머리 총각이 집 앞에 이르자 뚝 끊겼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떡거머리 총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잉어 한 마리 잡아왔어요. 총각의 어머니는 총각이 준 잉어로 늦은 저녁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잉어의 배를 가르는 순간 어머니와 총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얘야 이게 뭐냐 이건 목걸이잖아요. 잉어의 뱃속에는 노랑 파랑 초록 남색 빛깔의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아름다운 목걸이로구나. 잘 두었다가 장가갈 때 우리 색시목에 걸어주자. 떡거머리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목걸이를 장롱 속에다 잘 감추어 두었지요. 잉어국에 밥을 잘 먹은 떡거머리 총각은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떡거머리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떡거머리 총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날 부를까 떡거머리 총각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가득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아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날 불렀는데? 떡거머리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설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세요. 대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죠? 떡거머리 총각은 신발을 끌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웬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넓죽 엎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어르신네 살려주십시오. 저희 목숨은 어르신네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나이들이 떡거머리 총각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게 아닌가? 뭐? 날 보고 어르신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더니 떡거머리 총각은 어하니 벙벙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명의 사람들이 떡거머리 총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고 있으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네 저희들은 아까 어르신네께서 낚시를 하시던 그 강가에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우두머리인 듯 보이는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도깨비라고? 떡거머리 총각은 그만 기절할 뻔했지요. 하지만 총각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내 잉어를 뺏으려 했던 놈들이 바로 내 놈들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그랬습니다. 무슨 사정이지? 저희는 강가 갈대숲에 있는 도깨비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왕비께서 강으로 배놀이를 가셨다가 그만 강물의 목걸이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잉어란 놈이 그 목걸이를 꿀꺽 삼킨 겁니다. 왕비님께서는 그 목걸이를 찾아오지 못하면 당장 저희의 목을 베겠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네 그 목걸이를 저희에게 돌려주십시오. 목걸이만 돌려주시면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닭돈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너희들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떡거머리 총각은 목걸이를 선뜻 도깨비에게 돌려주기가 아까웠습니다. 어르신네 목걸이만 돌려주시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더라고? 총각은 목걸이가 아까웠지만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우리가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수지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한 떡거머리 총각은 도깨비 대장 앞으로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도깨비 여러분 제 부탁을 들어주면 목걸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목걸이를 돌려준다는 말에 도깨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을 남 뇌가를 가로막아 튼튼한 저수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한 잔 푹 주무시고 나오십시오. 새벽녘까지 저희가 저수지를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도깨비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짜로 뇌가를 막아줄까? 저수지만 있으면 홍수와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떡거머리 총각은 기쁨에 가슴을 억누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떡거머리 총각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목걸이를 가지고 뇌가로 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뇌가에는 산처럼 높다랗게 둑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둑을 튼튼하게 쌓아 놓은 것입니다.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도깨비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도깨비 여러분 밤새 일하시느라 배고프시죠? 제가 집에 가서 뭐 요기할 만한 걸 좀 장만해 오겠습니다. 어르신네 말씀은 고맙지만 먹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겠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공손하게 사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해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도깨비 대장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네 정 그러시면 콩 닷대만 볶아주세요. 콩알을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니까요. 떡거머리 총각은 얼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콩 닷대만 볶아주세요. 집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간 총각은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콩을 볶아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저수지를 만들어줬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도 너무너무 고마워하며 부리나케 콩을 볶았지요. 볶은 콩 닷대를 가져다주자 콩그릇을 받은 도깨비 대장이 콩알 하나하나를 도깨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차례차례 콩을 받아 맛있게 먹었지요. 아 콩알이 하나 모자라는구나. 그런데 콩이 모자라 마지막 도깨비가 먹을 몫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른 집에 가서 콩을 더 볶아오겠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몫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콩 하나를 얻어먹지 못해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있던 도깨비는 툭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네 이제 곧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공선하게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떡거머리 총각도 공선히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눈에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떡거머리 총각이 냇가로 가보니 튼튼한 두 개 물이 고이기 시작해 제법 저수지 모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밤골 사람들도 깜짝 놀라 냇가로 뛰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은 싱글거리며 서있는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도깨비들이 쌓아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밤골 사람들은 떡거머리 총각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일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밤골 사람들은 그제서야 떡거머리 총각의 말을 고지 듣고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니 저 꼭대기 바위가 하나 빠졌잖아? 그때 최씨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둑 맨 위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꼭대기 바위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총각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콩 하나를 못 얻어먹은 도깨비의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기 산 고기 옛날에 한양 사람들은 자기네는 똑똑하고 시골 사람들은 바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지금의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시골 사람들 중에도 한양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한양 사람들 가운데도 시골 사람들보다 못나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주인 한양 사람이 추수를 하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지주란 시골에 있는 땅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양 사람의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지주 마음에 잘 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굽실거리며 지주를 맞았습니다. 초수하러 온 지주의 눈 밖에 났다 하면 다음에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작인 그러니까 지주에게 농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은 집에서 귀하게 기르던 닭을 잡아 지주를 대접했습니다. 지주는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지요. 지주는 먼 길을 오느라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때 소작인의 어린 아들이 문 앞에 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지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지주가 먹고 있는 닭고기가 무척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기 한 점 주지 않나 해서 지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주는 배가 너무도 고팠기 때문에 소작인의 아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지주가 어느 정도 배를 채웠을 때 일입니다. 그제야 지주의 눈에 소작인의 아이가 보였어요. 그러나 지주는 아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열심히 먹기만 했습니다. 저 혼자 맛있는 닭고기를 다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가 지주를 보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죽은 닭고기를 맛있게 접수시네. 라고 말입니다. 뭐, 뭐라고? 아이의 말이 들은 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소작인 죽은 닭고기를 감히 내상에 올리더니 지주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던 닭고기 그릇을 상 밑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작인의 아들 녀석이 그 그릇을 얼른 집어다가 닭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녀석이라 버르장머리가 없고 전하구나. 지주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넌 어째서 죽은 닭고기를 먹느냐, 죽은 닭이 더럽지도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빙긋이 웃으며 고기 씹던 것을 잠시 멈추더니 한양에 있는 아저씨 댁에서는 닭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잡수시는 모양이지요? 하고 묻는 겁니다. 뭐, 뭐라고? 소작인 아들 말에 서울 지주는 꼼짝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닭고기도 다 못 먹고 소작인 아들에게 빼앗긴 셈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수많은 동물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들 중 개는 단골 소재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불길 속에서 주인을 구한 오수의 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눈먼 아이를 홀로 돌본 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똑똑한 동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